왜요? 네네네 됐어요 잘 하셨어요 형님 뭐 하시는 거요? 앉아서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서 잡지도 못하고 그만 덜 약 올려 더 줘 제일 좋은 자리 던져놓고서 잡지도 못요 급하면 진짜 그렇죠? 아 이걸로 써 이거 뜰채로 아유 아유 그 뜰채로 되시지 왜 그러다 이제 떨긴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 걸린 거 같은데 올리다가 밧줄에 걸리면 이제 끝이다 아직도 힘이 있어 오 오 어떤거요? 오 저거 먹을까? 고개가 들어와라 에이 어이 크다 조심하세요 같이 올려야해 같이 올려야해 와와와와와와와와 들체맹이라고 얘기하는거 들체를 잡으래 오늘은 허리가 좀 유연한데 당신 좀 나 3대 땅으로 줬어요 지금 고기가 낫기면 유연하지 고기가 낫기면 유연한거야? 한 마리요? 너무 많이 낫지 마요 이제 점멸시켜버릴거야 아니 그저께 저한테 네 마리 줬어요 아 그셨구나 나 그래갖고 가가지고 밑에집 두 마리 주고 되게 안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마리 드실래요 한 마리 씩 넣어놔줘야돼 잘하셨네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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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폭팔해버린다 폭팔해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아니 숭모 입을 잘라버리면 되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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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청나다 보리송이잖아 어 어 우와 못잡아서 속상하다 그러시더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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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아서 속상하다 그러시더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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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으로 해 장갑 장갑을 껴가지고 앉아버려야지 하하하하 그 장갑 미끄러질텐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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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원 넘어지겠어요 가 가 형아 낚시할거야 형아 낚시할거야 더 보고싶은거야 벌써 넣었어? 고맙습니다